13경주 시작됐습니다. 1곳에 김지현, 2곳에 강지환, 3곳에 이동준, 4곳에 서종원, 5곳에 박준호 선수 그리고 6곳에 문주엽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6번 문주엽 선수 그리고 2번 강지환 선수, 6번 2번 두 선수가 속의 항주 타임에서 앞서 있습니다. 1번 김지현 선수, 1번 김지현 선수가 어제 경주에서 2차 했었고요. 오늘 앞선 경주에서 4차. 2곳에 강지환 선수가 어제 경주 3차. 3곳에 이동준 선수가 어제 경주에서 6차과 4차. 3번 서종원 선수가 오늘 앞선 경주 3차. 5번 박준호 선수 오늘 앞선 경주에서 임빠지기 우승. 6번 문주엽 선수가 어제 경주에서 임빠지기 우승. 오늘 앞선 경주에서 2차 켰습니다. 자, 13경주. 13경주의 우승 선수네 누가 될 것인가? 3초전, 2초전 13경주 스타트입니다. 다 됐습니다. 서방 소종훈 선수가 스타터링 빨리 꺼놓고요. 13경전 스타트인 정상입니다. 2번 강지환 선수의 안쪽으로 1번 문주엽 선수. 6번 문주엽 선수가 휘감아 찔렀습니다. 6번 문주엽 선수의 안쪽으로 3번 이동준 선수의 역적으로. 2번 강지환 선수의 안쪽으로 1번 김지현 선수. 이제 2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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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통과. 6번 문주엽 선수, 6번 문주엽 선수가 현재 선두를 타리고 있고요. 안쪽으로 3번 이동준 선수입니다. 6번 문주엽 선수, 6번 문주엽 선수에 이어서 3번 이동준, 3번 이동준, 3번 이동준이 이어서. 2번 강지환 선수의 1턴 마크 지나고 있습니다. 6번 문주엽 선수가 계속해서 3두절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6번 문주엽 선수, 6번 문주엽 선수가 이번주 세경주 연속 입시장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자, 6번 문주엽 선수, 6번 문주엽 선수에 이어서. 3번 이동준 선수, 6번 문주엽 선수, 2턴 마크 통과 이어서. 3번 이동준, 6번 문주엽 선수에 이어서. 3번 이동준, 3번 이동준, 3번 이동준, 6번 그리고 3번 이어서 2번, 1번, 5번. 4번 결승선 통과한 13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께서는 경주권을 버리지 마시고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